값진년 새해,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일들이 달라질까요? 특히 출산과 육아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됐는데요. 관련 내용 이병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 낳고 기르는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시책들이 새해부터 도입됩니다. 혼인신고일 전으로 6개월 이상 도내 거주하고 있는 19세에서 39세 신혼 부부는 최대 100만 원의 결혼지원금을 받습니다. 또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부부에게는 전 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비용도 최대 2년간 연 100만 원 지원됩니다. 청주를 제외한 시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산후 조리비용 50만 원이 나오고, 군 지역 임산부는 병원 오가는 교통비를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아당 200만 원인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는 첫째 200, 둘째 이상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천만 원이 나오는 출산 육아 수당은 지급 기간이 1살에서 시작해 6살까지 6년으로 조정됩니다.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50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이 밖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류비, 미수가 선천성 이상하 의류비, 선천성 난청 검사와 보청기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이 폐지돼 누구나 혜택을 봅니다. 최근 3년 내 최초로 남성 육아 휴직을 시행한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천만 원까지 맞춤형 패키지가 지원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680원. 그런데 충청북도나 도의회, 산하 기관 등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가 받는 생활임금은 11,437원으로 3.9% 오릅니다.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도민이면 누구나 자연재난 상해보험에 자동으로 무료 가입되며 기존 도민안전보험에는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사회재난 사망보장 등 3개 항목이 추가됩니다. 충주에서는 3자녀 이상이던 다자녀 가정 입학 지원금이 2자녀부터로 늘어 초중고 각 30, 40, 50만 원씩 나오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가 경련제로 1인당 30만 원 지원됩니다. 진천 군민이면 누구나 7월부터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는데, 청주를 오가는 버스와 혁신도시 자율주행버스, 수요응답형 버스는 제외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